여기 나 삐졌다. 지라.. 자기가 빨리 풀리고 오세요 저.. 옆에 너 바람 놓지 마 오늘! 빨리 뽀뽀해줘! 뽀뽀해줘 빨리!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여기 희주 몇 살? 7살! 그만 누워있고 빨리 들어오도록 저기서 왜 누워있어요? 와.. 입사하자 이제. 개소리야 미친놈아! 아 그러잖아! 내가 언제 이씨! 1등으로 온 사람 키스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개소리 하지마! 새로운 남산 자물쇠요? 오빠 남산 뭐 있어? 없어. 아니 오빠 팬분이 한 명 내 방송 와서 쫀 사노바라고 남산 가지 하면 가면 안 된다. 내 팬이었으면 가지 말라 하지 않고 가라 했을 거야. 아 그래? 방송 끝나고 뭐해? 지랄지! 왜왜왜! 아 뭐하냐고! 방송 끝나고 운동 가지 이제. 어? 유산소 하러 갈래? 남산 크래킹 잘 돼 인터넷. 오늘 저기 능지 배틀 1등 하면은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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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어떤 스타일 좋아해? 팔 있어요. 크흑. 여자친구 있어? 한 번 뚫어봐. 억결이라고? 억결이에요? 나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 원래 밴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어디서 한 줄 알아? 캐나다. 가면? 가면 한국 남친 삼켜야지. 미친놈 아니야? 장거리 연애는 중간에 그걸 버틸 수가 없어. 거기서도 캐나다 여친 만들려고 그러고 따로 사면 되지. 심리적 바람만 안 피면 된다고. 어머. 왜 나 안 불렀어? 오빠 내가 곰파리판 님 저번에 좋다고 했는데 그때 안 불렀어? 아니야.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거 아니지? 오빠 내 담배! 나는 술자리 다 불러줬는데! 네가 언제 불러? 내가 불러줬지. 맞아 아니야. 오빠 이러고 있으면 아 이분은 쫀득 님이야? 내가 다 소개시켜줬잖아. 오빠 저번에 아는 사람 없다고 나한테 헐레벌떡 뛰어서 아! 나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무슨 유치원에 엄마가 마중 나오는 애기인 줄 알고 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 그중에 한 명이 오빠한테 관심 있어 하던데? 그래? 아 진짜 아... 그래서 내가 걔 머리채 잡고 한 대 때려. 왜 때려지? 내 거니까 걔 소리 하지 마. 아 이씨! 눈깔 파버린다. 공파 가져와! 그냥 공파! 두 개 다 가시면 돼. 뭔 소리야 이씨! 존넛키기 먼저 하필 술자리 있으면 슥슥 풀터 온다. 야! 내가 제일 예뻐. 기지. 어제도 그랬는데! 아니 어제도 술집 갔는데 우리가 제일 예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김하나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야! 뭐 이런다니까! 야! 그거 착각이야 나 그냥! 아니 진짜라고! 오빠도 나 좋아하잖아. 지랄하지 마 제발! 야! 자꾸 술자리에서 가스라이팅 한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알아요? 오빠에서 좋아해. 얘 지랄한다고 계속! 맞잖아 오빠 나만 보잖아. 내가 왜 너만 봐. 아니야 나만 쳐다봤어. 지금도 나만 보잖아. 와 씨! 근데 08285 님도 좋아해. 둘 다 가질 수도 없을까? 지랄하지 마 씨! ㅅㅂ 쉐엉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 둘이 왜 이렇게 달달해? 뭐 개! 어! 아 진짜! 뭐야! 왜! 둘이 선가한 날 연락해 내가 배 다 싹 끊어놓을게. 오케이! 그거를 뭐하러 해? 상견란에 당했었어? 상견란에 왜 내가? 언니는 부모님은 뭐라 하셔. 나는 근데 비혼 줄자요. 오빠도 그런 스타일이었구나? 나 결혼할 거야 미안한데. 부담주지마! 나는 쫀득오빠 유튜브랑 방송 많이 보는데 푸디 좋아해. 오빠 푸디 좋아해? 어머 나 좀 이쁘게 나. 나 맞았어! 오빠 다른 데 때려줘. 어? 다른 데 때려줘. 아 제발! 우리 아까 여기 있으니까 옆에 갔잖아. 크로마켓 없는데 죄송해요. 반갑다. 저희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솔직히 알고 있었어. 쫀득오빠가 언니 좋아하잖아. 진짜 싫어, 제발. 근데 이거 내가 정확히 알고 이거 반대로 얘기했어. 언니 어쩌면 쫀득오빠 나 좋아하는 거잖아. 언니 정신 차려. 정상증이야, 이러면서. 우라차차! 우리 약간 닮았다. 그거는 기분이 나빠. 아니 약간 원래 아시죠? 서로 닮은 사람한테 끌리는 거. 아우 빠졌어. 아니 근데 둘 다 잘 어울려. 그 입술이 왜 팔으면 떨리지. 둘이 아주 웃겨 죽겠어요. 헬스장에서 막 너 내 깔이네 하면서 막 어? 너 이거 위머미를 키키키키 할 때가 난 뽀뽀하고. 어 그니까요. 이거 봐. 나만. 아 나 안 한다. 아 진짜? 너 자꾸 전화 오지 말라고. 나 안 한 봐. 때리지 마. 눈빛의 살기 좀 죽여줘. 그냥. 게임 안 하잖아 너 거의. 나 롤 해. 저 롤 1년 했어요. 아이언 아니야 아이언? 응. 아이언 님 클릭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삐졌어. 지루야. 자기야. 빨리 풀리고 오세요 저. 옆에 너 바람 놓지 마 오늘. 빨리 뽀뽀해줘. 빨리 해 줘. 빨리 해 줘. 빨리 해 줘. 혹시 빨리. 방송 한 명 얘기. 제발 하지 마. 오빠 이게 너덜너덜 해. 너덜너덜 해. 방송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고맙습니다.